엄마! 얘는 이렇게 옮기기 수 있고 새도토록 머리에 이렇게 이건 얘네들 손 여긴 발 이에요 아 이게 손하고 발이라고? 응 여기 이거 이거는 얼굴 여기가 얼굴 이건 목 얘는 손 얘는 몸통이랑 다리가 있어요 이거는 몬스터들이 나오는 줄인데요 얘를 이렇게 열고 제가 하고 싶은 몬스터를 한번 해볼게요 몬스터야 나오라 도이 안녕 난 몬스터야 나온거야? 응 자 몬스터는 얘도 이렇게 이렇게 뽀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엄마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떼 떼는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착한 놈이 없는지 착한 놈이 있는지 정찰 네 정찰이요 그 다음 있으면 사고 발생 이렇게 말해요 엄마 다 앞에 다 설명해주고 여기 뒤에가 더 신기하고 잠깐만요 엄마 자 이걸 제스트로가 없어졌다 제스트로 어디서 제스트로 어디서 제스트로 나 여기서 이렇게 꼽아주고요 제스트로를 다시 여기 이렇게 꼽아주고요 자 봐봐요 이거 이거는 왜 돌려주냐면요 이거 이렇게 이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선이 있는데 여기 수영하면 날개가 이렇게 뿌져져서 이렇게 찰로 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무기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발사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둘 다 발사되고요 한쪽만 하면 둘 다 발사되는게 아니라 한쪽씩만요 운전하는게 있어요 자 이건 다 설명해줬고요 자 착한 놈 제일 큰 차 큰 차고 이건 아론이 만들었어요 이건 총이 두개나 발사될 수 있는데요 안 보여요 어 네 알겠어요 큰 총이 두개나 발사될 수 있는데요 총알이 안 보여요 네? 총알? 응 정우 손 때문에 안 보여요 음 이거 총알이 이거예요 총알은 두개밖에 없고 제일 큰 거는 있어요 어이구 이거 이거 포장했네 여기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봐봐요 잘 신기한 거 오 이게 이렇게 발사될 수가 있어요 잘 이것도 잘 설명해줄 거야 이거 진짜 세겠죠 응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까 제가 몬스터를 불렀죠 이 몬스터를 가지고 여기 풀 여기 누웠어 몬스터가 빨간 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잠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걸 돌리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봐요 이게 돌려져요 멀은데 신기하죠 완전 무섭겠다 떨어지면 끝장이네 네 끝장이에요 그런데 나쁜 놈도 떨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저 얘가 떨어졌네요 잠깐만요 술래 좀 살려주세요 응 자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뒤쪽 설명해준다고요 아직 얘는요 네 얘요 아 맞다 얘는 여기가 이렇게 제가 설명해줄게요 이게 이게 있죠 이걸 가지고 운전해서 이걸 발사되네 네 몬스터가 잠깐만요 몬스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엄마 저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몬스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면 몬스터가 됩니다 이런가 아닌가 저는 완전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발사하면 여기 좀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죠 이거 나가죠 이렇게 발사되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돌려지는 건 얘 때문에 돌려지고요 자 이제 뒷면을 한번 아 가봐 여기 안 속에 있네요 자 잠깐만요 이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몬스터 블루노 책이 했어요 자 얘가 나오나 책마다 몬스터가 다 틀려요 네 이렇게 얜 이거 얜 이거 마지막으로 얘는 얘에요 그리고 이거 있죠 제스도라가 들고 있는 걸 얘로 몬스터를 수원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 몬스터가 이 다른 이거 발사하는 몬스터는 여기 있어요 산둥이 히히 음 다시 발사하는 친구 몬스터는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 제스도라가 이렇게 마법을 써서 몬스터가 나왔어요 응 자 몬스터는 다시 여기 붙여줄게요 네 몬스터 통통 뛰는 난 몬스터 아이고 안 떼어졌나요 안녕 친구들 이건 화살 있죠 그림에 이건 거미인데 이건 몬스터 거미가 없어요 그대신 짠 짠 음 전 예로에요 몬스터가 없어서 흰 까미까미 자 뒷면을 한번 소개해 줍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이것 좀 하고요 제가 이걸 뒤로 돌려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네 엄마 그럼 엄마야 편하죠 네 자 하나 둘 셋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와 잠깐만요 성이 움직이네 네 성은 이렇게 여덟까지가 있는데 안 무거워요 신기하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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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아니 저는 여섯 시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섯 시간인지 모든 시간인지 몰라요 자 이건 무기에요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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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이건 침대에요 침대 침대에 물이 있어요 자 뒷면 자 아까 제가 거미를 했죠 그 거미 여기 있어요 어 그러네 거미는 여기 거미야 여기 이렇게 가 있는데요 사다리 차 타서 주로 해 줄게요 뒤에도 멋있다 사다리를 타서 이렇게 꾸민거에요 그런데 뒤에가 더 멋지죠 네 자 뒤에는 처음 봐요 어 여기 개구리 있어요 네 뭐죠 어 맞아요 그건 비누에요 아 비누에요 네 이거 제 세트로가 이걸 놔두고 그냥 물에 젖으면 몬세트로가 안 나와요 응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짠 짠 아 내 딸몰이야 안녕 난 서코트 사람 하하 잠깐 이게 제스트로 잔도 멋지네 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 물병 만들어 있어요 한국 물병 어 이거 뭔지 모르죠 자 알려줄게요 이거는 이거는 짠 아 아파요 저 손 어떡해요 피나요 칼이요 네 피나요 어 얘 얘가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칼을 이렇게 썩 뽑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음 신기하죠 네 또 뭐 알려줄까요 감옥 감옥이 있어요 어 감옥이요 아 네 감옥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셨죠 문이 보였어요 아 아 아 그렇군요 자 이건 문이고요 음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열리는지 잘 봐요 이거 땡 땡 음 신기하죠 벽이 뿌개졌는데요 네 감옥 뭐였지 탈출하는 거야 네 네 봐봐요 제가 뭘 해 해볼게요 만약 이 아론이 갇혔다 아론 아론 응 아론이 여기 갇혔어요 어 잠깐 갇혀서 좋나 응 웃고 있어요 어 가복 이렇게 되는 거 어디 갔죠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자 자 이걸 이렇게 꼽아보고 열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잠그고 닫으면 응 얘가 메일씨가 네 메일씨 하나 둘 셋 셋 짠 아론 아론이 이렇게 탈출했어요 네 자 감옥 말고 다른 걸 소개해줄게요 응 다 말랐어 엄마 다 말랐어 엄마 다 말랐어 자 자 다 엄마 이제 다 말랐어 응 자 여기 앞에 보시면 형 형이 분리가 됐네요 네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응 문이 있어요 아니 이건 감옥으로 아니면 그냥 문 같은데요 뭐가 들어있네 잠깐 저기 여기 감옥에 뭐가 있는지 하나가 안 설명해줬네요 죄송해요 하나 야 야 찍찍찍 다치 깜짝 놀랐죠 이건 지예요 지 저도 지가 뭔지 몰라요 여기 감옥이니까 지가 당연히 있겠죠 어 닭은 어딨어요 어 닭? 어 네 여기 키우고 있는데 죽었어요 뭐라구요 죽었다고요 왜요 삼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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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계탕이에요? 어 어떡해 야 콕끼요 자 콕끼요 다시 알을 여기 배를 잘라서 알을 여기 닭에 놓고 닭이 다시 깨어났어요 저 냄비는 어디서 났어요? 삼계탕 하려고 가져왔어요? 어디? 나쁜 놈은 왜 이렇게 착한 놈처럼 보이죠? 친구들 닭은 뭐 먹어요? 닭? 모이 아니, 아닌데? 모이 먹어요. 모이가 아니라 바나나 같은데요? 바나나? 자, 여기 이거 줘 볼게요. 아, 또 죽었어요. 아직 이렇게 났어요. 이따 갈아 줄게요. 이제 끝났나요? 아니요. 또 있어요? 이거 아까 전에 처음 보여줬어요. 아직 많아요. 이렇게 모이가 났어요. 뒤에는 뚫려있죠? 쉽게 하죠? 응. 원래 뚫려있었어요. 아, 내가 또 이거 보물상자는 두 개가 없는데 제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잠깐 이거 가져왔어요. 네. 여기가 있어서. 여기 칼이 쓰는데요. 아까 전에 사다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답니다. 지금 아론이 사다리를 좀 가고 있어요. 매달려 있네요. 응. 맞아요. 원숭이. 이걸 손 고정. 앞면으로 다시 할게요. 잠깐 이걸 분리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어둡든. 어? 어? 이따 볼 줄게요. 아, 자. 아이고, 안 되겠으니까. 여기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웃어요. 자, 다시 등변으로 더. 이제 더 있어요? 어, 네. 아직 있어요. 다 한 거 같은데. 아니에요. 보물상자. 보물상자가 있어요. 이거. 이거. 마인크래프트 보물상자 아니에요. 얘를. 첫 번째. 앞면이. 엑슬이 가지고 있네요. 보물상자를. 어, 네. 자, 이걸. 엑슬. 어, 자. 얘가. 깼어요. 얘. 렌스가. 네. 렌스가. 네. 시영. 짱. 시영. 짱. 아이고. 얘 들어가면. 못. 못. 들어가요. 보물상자를. 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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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보물상자에 뭐 있어요? 보물상자에는. 컵인데. 엄청 소중한 컵이에요. 근데 이거. 이렇게 잘라보니까. 저 이거 하체를 샀으니까. 좋다겠네요. 어. 잠깐. 썰매. 썰매. 어. 썰매 같네. 어. 마트 가서 이렇게 나갈 때. . 도미노. 조용. 도미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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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도미노가 생겨졌어요. 친구들. 도미노상자에 놔. 도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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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이거 소중한게 있는데요 이름은 몰라요 자 제가 보여줄게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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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이거에요 안보여요 잠깐만요 이거는 에너지케이션도 될 수 있고 약병을 팔면 이건 엄청 신기해요 제보토로가 이 파란색 물병을 먹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다시 원상태로 되려면 이거 먹어야 돼 그 다음 노란색을 먹으면 먹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착해졌네 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하려면 안보여요 북이 아르켜줄거에요 그럼 북대로 북이 먹여주면 짠 막걸리 되세요 이렇게 돼요 자 랜스가 먹어볼게요 꾹꾹꾹꾹꾹 랜스는 착한 놈이어서 아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랜스를 2주 정도 만들어 볼게요 랜스는 카메라를 좋아하잖아요 랜스가 죽었어 랜스 짠 카메라 카메라요 카메라 찍어주세요 이제 끝났죠 아니요 이제 좀 끝난거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저 앞에 뭐 안설명해야겠어요 빨리 좀 해줄래요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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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꽂기 좀 어렵다요 잠깐 이제 끝하고 꼽으면 안될까요 아니요 잠깐만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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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MU